어..왜 안 돼? 아..왜 안 돼? 아..왜 안 돼? 아..개빡치네? 어..왜 안.. 아..개빡치네..저번에..너무 오갔는데.. 와..서버니 옆인데? 저희..이거 비행기 어느 방향에서 왔죠? 만일에 서버니 방향에서 온거면 이거 굳이 갈 필요가 없는게.. 이미 내가 접착하면 먹을거.. 먹었을테니까.. 비행기가 어느 방향에서 왔더라? 바다에 떨어진거 같거든요? 아닌데? 바다에 안보였는데? 오이씨..개놀랬네.. 왜 없냐? 이보다 더 가까이 떨어진건 아닌거 같았는데.. 보호품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아베사랑..차.. 얘도 보호품 찾으러 온거 같은데.. 닉뎅.. 아 먹었네.. 토미건 씁시다. 토미건 나쁜 총은 아니에요. 토미건 소음기 먹은 김에 그냥 토미건 처음부터 끝까지 쓰면 되겠는데 토미건이 이거 벡터보다 좋은 총이에요. 무시하시면 안돼. 토미건 아이씨 저 개쓰레기 같은 총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스나이비에서는 쓰레기죠. 근데 SMG 중에서는 근접무기 중에서는 최강무기 중 하나입니다. 리얼 장난치는 게 아니고 스펙 비교 말 봐도 연사율이 일단 최고예요. 모든 총 중에서 연사율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딜 자체가 SMG 종류는 전투력이 낮거든요. 한방 딜이 낮지인데 토미건만 유일하게 딜이 돌격소총에 근접해요. 돌격소총에 근접하면서 연사속도 최강의 UMP 보세요. UMP UMP 이 정도거든요. 토미건 보세요. 토미건 이 정도예요. 유효사거리도 훨씬 길고 안정성이 좀 낮다 뿐이지. 백발에 뭐 부착물을 못 딴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어차피 3인칭 조준을 하고 백발짜리면 탄창할 필요 없고 좋아요. 저번에 보니까 안 깨도 넘어가지는 것 같은데 안 깨면 안 넘어가지는가 ți 구입마적 크롤도 왜 안 돼? 아 왜 안 돼? 아 왜 안 돼? 아 개빡지네? 어 왜 안 이거 넘어가지는데 이 창틀 어 개빡지네 저번에 넘어갔는데 아 차왔어 어 넘어가지는데 원래 여기 다른 애 들어왔어요 아 진짜 장난치고 넘어가져요 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어 갇힌 줄 알고 앞만 보고 있다가 뒤통수로 지를 수 있어요 진짠데 아 바로 앞에 두개 바로 앞까지는 아니고 견제 알람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빡치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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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사각 들어가겠는데요 이 집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써보고 상태 안좋는가 보네요 역행하는가 보니까 서번이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먹으러 갈거야 떨어질 생각을 안하는데 굳이 저는 안 먹어도 돼 저번에 토미건 있어가지고 저 먹내를 뚝배기만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면 되겠다 저건 안되고 앞에 먹으러 가는 애들만 잡죠 차가 오고 한 명 한 명 여기 누웠다 꼼틀꼼틀 잘 가네 빨리 견제 하자 하려면 빨리 견제 하자 할라면 너희들 무덤이다 고기네 이 차 타고 가면 되겠네요 딱 이거 만일에 저게 AWM이잖아요 그러면 바꿀게요 AWM 버리고 지금 가는 거는 서버니안에 있는 애가 제 꿈틀이 혼자였는지 아니면 도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좀 기다려보죠 어차피 뭐 기다린다고 해서 제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어차피 파밍도 갑박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저 보부품에서 3렙 갑박 나온 거면 아 제발 여기 떨어지지 마라 떨어뜨리고 왔겠지 제발 아 어그로 또 끌리잖아 아니다 좀 멀다 이건 집 쪽이거든요 아 아니야 이것도 살극장 안쪽이야 와 여 근처에 보부품 4개나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가자 아드레놀이 빨고 저 보부품 떨어질 때쯤 되면 애들한테 어그로 많이 끌릴 테니까 좀 멀긴 한데 근처 쪽에 어그로 좀 끌릴 거야 아 이쪽에 애들 많을 텐데 와 서브 상태 안 좋다 트레이서 쓰는 거 봐 트레이서 쓰는 거 봐 참 버려지지도 않는다 씨 여기 상자도 하나 있었는데 여기 상자도 하나 있었는데 저기 서버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지금 아침이라서 그런가 저 집 안 아 제발 변태같이 보부품 좀 떨어뜨리지 마 아쉽으면 좋겠는데 바로 앞에 떨궜어 저 집 저 집 옆에 저 집 옆에 어그로 개 끌리겠다 이거 순환은 포기해야겠네요 그냥 토미건 쌈 한번 가봅시다 서버 렉 때문에 보부품 떨어지지도 않는다 스크스토리 스크스토리 여기서 사각이야 S 방향인데 저 이쪽에서 오는 애들을 좀 야 이쪽에서 안 오겠구나 뒤쪽에서 오는 애들 견제해야겠네 음 얘 지금 쏘는 애 쟤도 이쪽으로 오겠다 안 보여 여기서 집안에 있는 애들 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할건 이쪽으로 돌아온 애들 왜냐면 나무 뒤에 숨는 순간 제가 위치가 불리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도핑함도 합시다 진통제간에 빨아야지 빠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차는거 오바로 차긴 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네 제 카스는 여기 잘 보여요 여기 잘 보임 제가 숨는데 엄청 잘 보이지는 않는데 신경 안 써서 보면 잘 보여요 그래도 잘 보여요 저 옆에 한 명 이쪽은 이쪽에 만일에 있으면 땡기겠네요 아이들 제쪽으로 소음기 AR 소음기 저쪽에서 뛰어내려온 애들 견제하는 것 같아 저 집도 최종 범위 끝부분이 들어가니까 아마 저 집 쪽으로 오그로 쏠릴거에요 여기도 있네 뒤쪽이 제일 불안한데 AWM이구나 AWM이구나 바로 앞에 누워있는 애 네 800머리사 필요없다 이제 너무 너무 가깝게 땡겨진다 네 내려가야되네 저쪽에 한 명 더 있네 일단은 요 집에 한 명 있고 나머지 애들을 더 봐야겠네요 두 명 더 수리탄 수리탄 하나 있고 이 앞에 나뭇까지만 붙으면 제가 연막 부리는 거 보니까 저기 한 명 있네 집에 한 명 저기 한 명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어딨냐 AWM 한 명 죽였어 연막 부리는 애가 뒤진 건지 다른 애가 뒤진 건지 모르겠네요 개잘 쏘는가보네 AWM 다 져지네 저기 있네 내 쪽 안 보고 있다 다 잡아줘서 고마워 1등은 내가 할게 파밍을 하면 되니 1대1 상황에서 바보야 1대1 상황에서 파밍하는 바보가 어딨어 1대1 담았는데 파밍하고 있는 거 보고 어이가 없네 AWM 그렇게 잘 싸놓고 음 2대1 1대1 1대2 2대1 감사합니다.